수암산성 오늘 비박 갑니다 올라가는데 뭐 짭짤 때요 30분만 가면 되고 세심천오천 호텔에 차 세우고 가면 됩니다 밥베랑을 오랜만에 메네요 오랜만에 3시가 1시가 아름다운 산 만들기 다 함께 참여합시다 산불조심 예상군 4년전에 뉴질랜드 캠핑여행 한달 반 하고 온거 지금 편집중인데요 지금 이 배낭 그레시어 다나 디자인 그레시어 이거 메고 산행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거 메고 또 보니까 아 뉴질랜드 생각이 또 많이 나네요 거기 진짜 트래킹하기 좋은데 많은데 아 날씨 오늘 진짜 좋네요 역시 3,4홀이 진짜 최고인거 같아요 우리나라 진달래가 우와 예쁘게 산행할때는 평소 걷는 속도에 절반 2분의 1정도로 시작을 해야 힘들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열을 좀 받아야 그때부터 가는데 처음부터 너무 빨리 가면 힘들어요 수암산 정상으로 갑니다 1.2킬로밖에 안되네 진짜 30분 거리네 삽교 석조보살 입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네요 매화죠 매화 이게 아 진짜 예쁘다 매화가 아주 예쁘게 폈네요 개인적으로 봄철 꽃구경 제일 제가 좋아하는 데는 경북 영천에 저수지 있거든요 저수지 따라 도로가 좀 나 있는데 거기에 백꽃이랑 백꽃이랑 복숭아 꽃, 복사 꽃 쫙 피는데 흰색, 분홍색 섞여서 제가 흐드러지게 펴 있는데 너무 예뻐요 아 거긴 정말 가야되요 일년에 봄이 되면 무조건 가야되는 곳 경북 영천 엄 devotees 풍차 있는 데크가 있다고? 아 그렇게 넓어요 한 열동 친데 열동 미스테리 렌치 글래시어 아 아 많아 다나 디자인 다나 디자인 에 이게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텐트 포리아 스틱 으 아 배낭 수설 해주면 되있어요 거기 보냈더니 으 막 이렇게 망사 이런거 다 교체 해주고 으 으 싹 해주면 완전 세베란 되더라 너무 좋아 으 으 으 회심 온천 호텔 에서 여기서 수암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중간 정도 왔는데 벌써 으 서산 평야가 차 보이는 으 아 오늘 햇볕 좋고 바람이 엄청 시원하네 밤 되면 춥겠다 이 정도가 으 으 수암산 성 안내 표시 파 아 예 수암산 성에 올라가면 북동 쪽에 예당 평야가 한노래 보여서 감시하기 좋아서 지어 났나 보네요 전망 쫙 트인 곳이니까 텐트 치고 캠핑하기에 더 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수암산 용봉산 가는 방향 이쪽으로 가면 덕산 온천이 나오네요 아 덕산 온천과 세심 온천 아 나누고 있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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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조성을 자리 안 біль이고 아 최근에 1 2 책 Em 돌 Benson 아 두개가 아 아 입구 이쿠석 처라 하다 1anni 으 왜 누가 이렇게 타니까 참 으 으 функ 으 에 힘 줘 몸에 좋아 아 아 여기가 수암산 정상 아 진짜 금방 오네요 여기는 진짜 딱 퇴근 밖 사기 딱 좀 수암산 정상 아 거북이 바위 라는게 있네 너 여기 봐 으 으 아 바람 땜에 풍차가 있는거구나 상징적으로 아 으 으 여기다 있구나 야 진짜 금방 온다 1 1시간 아 진짜 풀차가 있네 아무도 없나보다 야 역시 금요일 나오니까 이게 좋네요 그러게 여기 또 아파트 불빛이 딱 보이면서 으 해가 일루 지져 어 아 노을 기똥 사겠네 어 아니요 어 예산 10 경 이런 것도 있네요 아 이쪽으로는 으 으 아 충남 도청 있는 데구나 자 그럼 박배낭 안에 있는 물건들 한번 뭐가 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밖에 이렇게 매트랑 물통 있고 어 쪽에 이제 텐트 폴 이랑 스틱 요거 열면 으 뭐 그리스랑 뭐 그를 빼면 아까 갖고 온 맥주 2개 그 다음에 물 500 자리 2개 그리고 이게 이제 먹을 거 음식들은 티팩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이게 여기 이제 건조식품이라 이제 버너 코펠 뭐 그런 것들은 이게 텐트 텐트인데 오직 캠핑 오직 캠핑 테이블 요게 조금 무겁긴 한데 이 끝이 딱 막혀 있어서 버너 같은게 옆으로 안 떨어지고 쓰기 좋아요 예 어 이런 테이블도 있네 어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예 어 이건 진짜 가볍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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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제 샤워도 하고 뭐 할 수 있는데 혹시 몰라서 그렇게만 딱 갖고 와요 백패킹 올 때 아 이게 이렇게 똑딱이로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조금 작잖아요 좀 작은데 이거를 옆에 똑딱이로 하면 계속 붙여서 이렇게 연결해 쓸 수가 있네요 아 이거 너무 좋네 아 뜨거운거 올려도 되요 뜨거운 거 펜트는 뭐예요 오늘 갖고 온건 아베나키 20만원대 가성비 아주 20만원대 무게는 얼마에요 2.5? 1.5? 2인용 오프라인 바로 싸우고 2.5its 세제 샤워도 동시에 으 으 으 으 으 으 아 텐트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아 플라이 랑 이게 이너라 아예 붙어 있어서 한번에 칠 수 있고 예 양쪽으로 문이 있고 좋아요 딱 누우면 아주 아늑합니다 아늑합니다 백컨트리 제너두 더블허리 좋은게 결로가 안으로 안생겨서 침낭에 안젖어요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 뭐 여름 시원하고 내구성이 중요하지 뭐 이 안에 워털이 좀 들어있는 거야 오다 포즈 으 이건 미구 매트리스인데 반 반 잘라 같고 베낭에 두르고 다니고 가닥에 또 이렇게 깔면 이중으로 돼서 되게 좋아 이거 이제 서머레스트 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미모백 아 좋습니다 구멍이 넓을땐 팩을 겹쳐서 뽑으면 되더라구요 데카트론꺼 베게랑 사봤는데 영 안좋더라구 아 이거죠 아 그럼 괜찮아? 네 이거 웹핀에 따로 있는거라 빼서 깔면 돼 오 괜찮네 가상도 최고야 이거 써보니까 머리 오피하고 오 괜찮네 베이블이 이게 조립하기도 시작하네 근데 이 끝에 이렇게 딱 막혀있어서 번호같으면 안정적으로는 뭐 없잖아 술만 안먹어 그러니까 참 오래됐고 오래 썼네 이것도 보래사 떡볶이? 보래사 물 떡볶이? 어어어어어어어 아 ㅠㅠ 떠 버려 눌러 아 아 맥주 한잔 먹고 누워 있었더니 너무 쳐져 갖고 해지기 전에 용 봉산 한번 갔다가 와 보려구요 완전 퇴근 땡땡이 끝 퇴근 시작 누가 예쁘게 이렇게 화단을 잘 만들어 놨네 으 할메 봐 어 오형제 바위 라는게 있네 위로 감독 휘엄청 와 오늘 밤에 저 야경 이나 같이 하면 진짜 멋지겠다 마늘을 뭐지 먹었잖아. 마늘을 뭐지 먹었지 하면 되지? 어우 해 뜨는게 너무 멋지네요 아 깨끗이다 이제 치우고 내려갑니다 좀 아침 일찍 배도 아프고 오랜만에 박배나 나름 재미있었어요 아침에 좀 괴롭지만 똥 싼 얘기는 안하고